안녕하세요. 저는 AWS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라우트53을 사용하여 한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으로 리디렉트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트53 DNS 별칭 레코드를 사용하여 리디렉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트53 DNS 별칭 레코드는 동일한 도메인 내에 특정 리소스 및 레코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라우트53을 입력하고 라우트53 서비스를 선택하여 라우트53 콘솔로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에 호스팅 영역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호스팅 영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레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최상위 도메인 example.com에 대한 하위 도메인 www.example.com의 별칭 레코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레코드 이름에 www를 입력하고 레코드 유형은 A로 유지합니다. 별칭 스위치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트래픽 라우팅 대상 필드를 선택하면 라우트53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라우팅 대상 필드를 이 호스팅 영역의 다른 레코드에 대한 별칭으로 선택합니다. 동일한 호스팅 영역의 다른 레코드에 대한 별칭 및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에 대한 별칭은 전역적 별칭이므로 이 예제에서는 리전을 선택할 수 없으며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디렉트할 최상위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라우팅 정책 및 상태 검사를 확인하도록 구성하거나 다른 레코드를 추가한 후 레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레코드 만들기를 선택하여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럼 EC2 콘솔로 이동한 후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여 생성한 DNS 레코드를 쿼리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DIG 명령을 실행한 후 이를 확인합니다. 새 레코드가 라우트53 DNS 서버에 전파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경사항은 일반적으로 60초 이내 전역 모든 라우트53 네임 서버에 전파됩니다. 두 지리는 동일한 IP 주소로 확인되므로 www.example.com은 example.com과 동일한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다음은 C네임 레코드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C네임 레코드의 경우 리디렉트를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C네임은 최상위 도메인 리디렉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root-domain-example.com을 www.example.com과 같은 사이트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HTT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레코드의 대상이 대체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이 test.com으로 향하는 것과 같이 C네임을 사용하여 한 도메인이 다른 도메인을 가르치는 경우 리디렉션을 실제로 수락하려면 대상 엔드포인트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호스팅 영역으로 돌아가서 레코드 생성을 선택합니다. 리디렉트 하려는 하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코드 유형을 C네임으로 전환합니다. 하단의 값 부분에는 리디렉트 하려는 하위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다른 모든 매개변수를 검토한 후 레코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C네임 레코드에 대해 DIG 명령을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우트 53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으로 리디렉트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WS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